오늘은 이태선배우의 13째 솔로 전시회에 왔습니다. 오은영 박사님도 다녀가지고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한 제품인데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코치라고 해요. 그림들에 주로 푸른 계열이 많이 보이고 전 이 작품이 진짜 예쁜데 이미 팔렸더라고요. 탐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충일 때의 모습에서 변태 과정을 4가지 시리즈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. 푸른 계열이 많아서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많네요. 제가 또 탐냈던 작품은 바로 쇼갑니다. 너무 예쁘죠? 가장 예쁜 부분을 선택하셨다고 해요. 여기가 4명이나 1명은 이 마지막 그림을 끝으로 여러분 또 봐요.